이게 있는데 흔들리는 게 되게 뭔가 멋있어요 안 모르는 게 멋있어요 안 모르는 게 멋있어요 우리 사이사 다 힘든데 이거 진짜 해야 돼 또 있나요? 또 있나요? 다른 코트가 다 마음에 드잖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많으시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럼요 이것도 네 10초만 딱 불러볼 게 있다면 저는 정말 꼭 불러해 주지 않고 이거 정말 많이 불러 이거 불러볼까요? 네 하나 둘 셋 우우우우우우우우 창고나 해시 많아 can you see 우 우 우 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네네 공정 너무 표적이 보겠는데 내가 한번 봐 이렇게 화면을 보고 있는데 현실에 좀 한번 보셔 볼까요? 네 아이 시발 가수야